자 이발 골반은 여기 발바닥 골반에 잡다 대고 힙을 들어서 왼쪽편으로 돌아 놓을거에요 그래서 왼발이 여기 조는 발이 안같이 날아 해줄거에요 이렇게 힙을 들어서 그 다음 엉덩이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요 잡아당기고 기울이세요 그 다음 발바닥으로 살짝 밀어주고 세우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위아래 바뀌게 발 골반 힙을 들어 올려서 왼발이 오른발이 날아가니 엉덩이 떨어뜨리면서 손을 잡아당기고 띵기세요 발바닥 오른발 밀어주고 접으면서 물 긁고 찌르라 해주시면 돼요 골반을 딛고 옆으로 엉덩이 떨어뜨리면서 이걸 잡아당기세요 엉덩이 떨어뜨리면서 이걸 잡아당기세요 이거 단부잡기 똑같이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뒷대를 해서 놓고 뒷자리까지 엑스로 조사해가지고 하나 엑스로 엑스로 일어나 옆으로 당기세요 이거 양손 당기세요 내가 몸으로 당기세요 이렇게 있으면 안되고 이거 베이스 잡아요 내가 몸으로 당기세요 그리고 양 무릎도 얼굴로 당기세요 하나 기울이고 오른발 빼서 미흔발이 포지션까지 이빨 잡고 이빨 찍고 힙 들어서 여기까지 이때다 엉덩이 떨어뜨리면서 오른발 엑스로 이모누 기기 한 다음 손 넣고 이렇게 당기고 무릎 당길때 양쪽 무릎도 당기세요 손이랑 무릎을 같이 당기고 뒤로 누우세요 그리고 이쪽을 기울일거에요 당기고 기울이죠 자 오른발 빼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이빨 넣고 이빨 일어나서 잡고 이렇게 당기면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나 잡고 당겨주고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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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빼서 무릎 꿇고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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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골반 앞에다가 갖다 대고 대단한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버트를 해주시고 엉덩이 떨어지게 돼요 왼쪽 힙 들고 오른쪽 엉덩이가 상대방 상체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엉덩이가 상체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발 빼고 그대로 엉덩이 넘어가고 스위치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밑에다 중심이 넘어가죠 오른손 놓고 오른손이 역사 다시 바지 잡고 제가 이 상태로 오른손을 당겼다가 펄치는 내세요 오른발이 빼서 복부 앞에 걸어야 돼요 이걸 빼서 복부 앞에 발등이 돼요 걸어주시면 돼요 당겼다가 밀어주면 엉덩이 나와 발 가까이 대고 어깨가 엉덩이 쪽으로 깊게 힙 스위치 해주고 왼손으로 펀치 넣고 왼발을 다리 사이로 당겨서 빼주고 양쪽 다리 모으면서 힙을 다리를 높게 들고 힙을 던지세요 던지고 다리 스위치 동작으로 펄치 그리고 스위치 호흡이 팔을 밀어주세요 왼발을 밀어주세요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손을 밀고 다리를 넘어가면서 당기고 힙 스위치 자, 맨손 펀치 왼발 빼고 다리 모음해서 약간 묽은함을 쓰듯이 그래서 다리를 떨어뜨려주세요 자, 리버스카펄기까지 팔꿈치 밀어주고 사이툼툼툼 다닙니다 다닙니다